성혈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 성혈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 리더인 성규씨가 아 그건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잘할텐데 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성규라고 불렀습니다 성규야 성혈아 잘 살고 있지? 니가 정글 만화를 사가지고 정글타운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 먹는거 잘 못 먹을텐데 잘 챙겨먹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린 김치찌개 먹으러 갈거야 안녕 저 친구 도마뱀 친구 우리는 너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뭘 하는지 다 알아 니까 다치지 말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돌아오게 말할게 성현아 잘 다녀와 성현아 사랑해 성현아 사랑해 자 다녀와 가십사 정말 정말 옆에가 붙어있어 와 멤버 때문에